대전을 비롯해 전남과 경남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하반기 본격 추진됩니다. 우주항공청은 하반기 중 사업 공고를 통해 올해 평선된 100억 원의 예산을 설계비 등으로 집행하는 내용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대전의 연구인재부문, 전남의 발사체부문, 경남의 위성 부문 등 세계 특화지구에 3,8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.